오늘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 정산 골키퍼입니다. 김진영와 여성의 이재성과 박혜성의 백포라인 그리고 2선 공격 라인의 김원함과 김도혁, 장인호와 정원성 그리고 투톱의 외국인 선수 케인대와 무고사갑습니다. 유상철 감독이 부임 이후에 인천 유나이티드 3승을 얻었습니다. 공교롭게 3승은 모두 원정 경기 승리였어요. 곰승률이 더 따라졌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원정에서 일단 기중한 3승을 다 냈습니다. 0팀의 27라운드 경기 전반전 45분 경기가 지금 출발합니다. 김생 유니폼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쳐가겠습니다. 빠른 템포 공격 템포 속에서 김승대 선수도 좋은 역할을 했고 잘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완델손 스피드를 살려서 측면으로 짧게 밀고 들어갑니다. 김도혁이 붙어지고 2명 압박으로 펼쳐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지금은 완델손과 김도혁이 크게 부딪칩니다만 다행히 보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작전 이천수 전력 방화실장이 오늘 경기장을 찾았네요. 계속해서 홀 시즌 좀 인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측면 좁은 공간 짧게 밀어주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진현 빠져있고 앞쪽에 완델손 완델손 빠졌어요 완델손 2명은 2위전에서 박스 안쪽까지 컵배 오른쪽 중단 이천수 call McQ 경기Ш 화장실 정재영 선수도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거리가 있긴 했지만 과감한 오른발 슈팅을 한참 시도했습니다. 정산의 빌드업인가요? 강하게 압박으로 눌러봤던 이진영.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안정적인 볼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볼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도혁이 다시 가져갑니다. 왼쪽의 공간이 있는데 중간으로 환불이 되었습니다. 강현무가 한 번 맞고 두 번째 장수입니다. 한 번 일치합 시팀 강화가 되는데 그 공이 빈 쪽으로 느리게 굴러가면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선수들이 하나 돼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결과물을 선축을 만들어요. 패스비스 나왔어요. 중앙입니다. 모왕의 공격. 최영준 짧게 밀어주고 이번에 완델손 왼델손 왼발! 컷! 완델손은 옳으든 투자레스트! 이제 자신의 시즌 14골 만들고 있는 완델손! 최영준의 가태로 주머니 두터워졌습니다. 최영준이 골커트 밀고 들어가죠. 완델손이 밀어주고 결정력! 완델손의 왼발이었습니다. 승완으로 밀고 갑니다. 인천의 공격. 앞쪽으로 밀어주고 무고사 흘려 돌렸어요. 케인대. 케인대가 앞쪽에서 1대1 상황. 세로 왼발! 반박탄 늦게 초픽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걸렸고 먼저 밀어내서 화창래가 공팬들의 호흡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아직 공 살아있죠. 뒤쪽에 정운성! 정운성! 팔려내고 뒤쪽으로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케인대! 케인대! 케인대의 머리가 이렇게 높게 뜨고 말았네요. 옷처럼 케인대의 머리에 한번 걸렸습니다.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몸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무고사가 가슴으로 났습니다. 무고사, 그리고 1대1 상황. 만들지 못하고. 자, 여전히 보다. 김호남! 고을! 김호남! 2대1! 이제 추격의 불신을 담기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의 원종 팬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고사가 잘 돌아섰고 김영환 들 때 1차적으로 수비에 성공을 했는데 김호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오면서 왼발로 귀중한 만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전 상황. 경기의 흐름이 끊겼는데요. 일류첸코가 지금 거친 어필로 옐로 카드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번 선택, 반대편 김용환에게. 그리고 원터치 돌려놓습니다. 오른발 스테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네요 엄청난 오른발 송민규의 발리스테이 지금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무너지면서 오른발등을 제대로 얻었는데요 완벽한 수퍼세이브 정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시메이스들 전반전 45분경기 이렇게 마무리 일류챔코 완델선의 골 그리고 김원함의 추격군이 터지면서 전반전은 2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강현문 골키퍼가 류원을 대신해서 골문을 지키고 있는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양팀은 지정을 마켰고 후반전 45분경기 출발합니다 크게 돌려놓고 있는 포항입니다 펜슨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일류챔코 잡고 완델선 쪽으로 그리어 오른발 선방 다시한번 수퍼세이브 정산에게 걸렸네요 일류챔코와 완델선의 콤비플레이였는데 이번에는 완델선이 오른발에 걸렸는데 오른발 슈팅을 정산에 또 선방을 했습니다 캐리어 하나하나 만들어날 필요가 있겠죠 잘 연결됐어요 김상민의 왼발은 송민규 쪽으로 연결 그리고 아깝습니다 육천방어 다시한번 모음 이란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포항은 토너킥으로 갑니다 다시한번 하창래 공격투입 박스 한쪽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 박스 한쪽으로 올라갑니다 박스 한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창래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골이 만들어지는군요 이제 펑 슬라스는 3대1로 압도 나옵니다 완델선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이어받아 하창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리로써 세 번씩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델선은 공격 포인트만 오늘의 경기 3개 이제 친절팀에 대한 예오로써 득점을 하긴 했지만 골을 최소한으로 나타냈습니다 인천에는 이제 케인대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으로 공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헤더가 너무 정확했네요 헤딩 높은 신장을 갖고 있고 헤딩 능력이 좋은 이재성이 한 차례 헤딩이 걸렸는데 공격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천 한 번 접어놓고 정훈성 띄워줍니다 오른발 스티! 인천은 이제 3대2 오늘도 무고사의 발끝에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정훈성의 크로스가 포항의 수비 맞고 굴절이 됐는데 무고사 선수가 들어가면서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서 3대1로 따라붙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고사의 슈팅이 화끈하게 슈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골이에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빼줍니다 마지막 패스가 짧았고 힘상민이 볼커틱 잘 돌려놨어요 인류챙커 왼쪽으로 완벽하게 배합대환결 송민규입니다 해야죠 송민규 중앙으로 중앙으로 조춤 주축 자 중앙으로 한 번 더 접고 또 접고 오른발로 정말 많은 거리를 달려왔죠 마무리 슈팅까지 연결시켰죠 송민규입니다 인천의 공격 무고사 무고사 올바바스팅 고을 무고사의 가망차기록 오늘 경기는 3대3 다시 원점 뜨거워집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먼 거리 달라봤고 지금 원경편들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명진제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무고사 선수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강각적인 올바바스팅으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3대3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무고사 오늘 경기 다시 3대3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후반전 투입됐습니다 잘 빠졌어요 이리첸코 왼쪽 측면으로 반대편을 길게 때려줬습니다 먼저 미라네타 정산이었고 슈팅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인천은 6개의 유효시즌 가운데 세 골을 만들었습니다 개인기 완델선이 만들어냈습니다 반대쪽에 지금은 크게 부딪혔어요 지금은 정산 골키퍼 상당히 좀 다행인가요 골키퍼 수비 사이에 완델선의 크로스도 날 거고 윌리첸코에게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윌리첸코는 옐로 카드가 있었는데요 윌리첸코에 대한 컨택을 정산 선수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윌리첸코의 도전이 강한 타올이라는 판단하에 일단 경고가 한 장 더 주어지면서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성은 타올로 인해서 윌리첸코도 경고를 한 장 더 받고 일단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는 그대로 경기가 진행될 거 있잖아요 수비 시에는 전혀 문제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완델선 선수 좋아요 완델선 빠져나왔어요 완델선 완델선이 철충 치고 있네요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김도혁 선수가 의도적으로 쓰러졌고 손으로 공을 만졌습니다 김두혁 선수 물론 사찬내 올라갔죠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최용준 선수가 먼 쪽에서 돌아들어가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일단 포항도 안전하게 수비 쪽에 치중하면서 공격은 완델선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완델선 빠져나왔어요 완델선 이렇게 완델선 다시 한 번 왼쪽으로 기쁨과 불허가 이랬어요 완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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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 대한 마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완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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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완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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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승리 1번 지점까지 와있습니다. 또 빠졌어요, 완델손. 완델손이 빠르게 김대혁을 이기랍니다. 이때가 완델손! 1번! 고을! 완델손은 헤트트릭! 공격 포인트 다섯 개! 그리고 스코어는 5대3! 오늘은 완델손의 날입니다. 완델손이 단 한 번의 역습 찬스에서 본인이 스피드를 살려내면서 이번 골로 인해서 다섯 번째 공격 포인트 득적으로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패턴이죠. 완델손은 달리고 뒤쪽에서 멀리 패트가 들어갑니다. 공을 잘 잡아내고 김도혁을 이겨냈는데 여기에서 골키퍼가 1대1을 이겨냅니다. 개인과 개인을 이기려면 스피드, 높이, 파워, 쌈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번 장면에서는 완델손이 스피드가 김도혁을 이겨내면서 헤트트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공 돌려놓습니다. 호황의 공격. 정재형, 먼 거리 그대로 한 번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2개 빗나갑니다. 자, 주심에 휘슬이 울려오는군요. 오늘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호황이 홈에서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완셀선의 원매쇼. 호황은 5대3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호황이 홈에서 난타전을 펼쳐서